아 아 와다다다 와다다다다다 틱톡젤리 틱톡젤리 이거 이거 야 그럼 우리 집은 다 안 떨려 아 아 아 나한테 다 묻었다 여기까지 다 튀겼어 음 이거 맛이 홍시 같은데 언니도 먹어봐 와 드디어 내가 틱톡젤리를 먹어보는구나 맛이 어때? 음 환타맛 성인이는 홍시맛 난다는데 음 음 이따 보러 먹는다 아 성인이 못듣고 있어요 하하하하 과연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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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로 뜯어 먹으세요 나 다리 와따다다다다다다다 매 와 메론맛? 파프리카 파프리카 메론맛인가? 사과맛인가? 나는 파프리카 맛 토마토 맛이다 메론맛 메론맛 토마토 주스맛 소프트 밀크젤리 오! 약간 그 영화 상담이 똑같이 생각나네 맛있어 목통의 맛 빨리 달리라고 우유 맛났는데 진짜 먹는 야호 젤리 이거는 먹기밖에 안들어있네요 아니 물 같은데 왜 짜지? 계속 먹기만 하면 더 맛있네 과일 맛이나? 과일 맛 처음에는 국물이 막 나오는데 두번째로 짜지가 나 와 다닥삭이다 뭐가 푹 터지는 슬이 나 소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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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ps 소프트 은근 Manager 소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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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Efendimiz 색깔은 똑같네 이게 근데 꼭 그거 잘라놓은 거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좀 더 두껍고 이게 좀 더 얇고 이건 길고 이건 조금 맛있다! 왕 맛있잖아! 에휴 너무 셔 긴게나 짧은게나? 나는 긴거 이것도 괜찮겠네 둘 다 긴거 이건 좀 딱딱하다 키특젤리 덤박씨 아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키특젤리 맛있겠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뭐라 써있는거야? 저희가 오랜만에 먹방으로 찾아뵙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먹거리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서 서현TV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